제천 화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밀양 세종병원 화재까지 연이은 참사 소식에 전국민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참사를 또 정치 공방으로 몰고 가는 일들이 있어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. 자유한국당은 사고 바로 다음 날부터 문재인 정권을 향해 억울하게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. 눈물쇼만으로 순간을 모면한다. 심지어 설 명절 전에 대형 화재가 또 날 것이다. 라는 악담까지 퍼부었습니다. 이쯤 되면 대형 참사가 아주 신나서 죽겠는 모양인데요. 게다가 제천에 이어서 이번에도 소방법 개정안 처리 못하게 막고 계신 당사자들이 구조책임 물어야 한다 운운하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지요. 저 밀양 소방안전본부가 정부가 아니라 경남도 소속인 건 알고 하는 말씀이시죠? 심지어 그 경남 도지 사셨던 홍준표 대표님. 꼼수부리느라 후임도 못 뽑게 해둬서 지금 공석이라죠. 이건 대체 셀프 디스 개그도 상황 봐가면서 작작하시죠. 겨주 개발 ET